코로나19로 뜸했던 지방의회의 국회 출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출장 때마다 외유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과연 내실이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꾸려진 전주시의회. 지난 10월 문화경제위원회가 영국과 프랑스로 출장을 다녀온 뒤, 복지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도 잇따라 국회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출장지는 중동의 두바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산업을 살펴보겠다는 게 목적인데, 일정표를 보면 매립지를 개발한 팜주메이라, 세계 5대 모스크 가운데 하나인 셰이크자이드 모스크를 비롯해 두바이 분수, 알시프지구, 브루즈 할리파 등 일반적인 관광지를 두루 방문합니다. 스키시설 견학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터 개발 등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입니다. 예산을 넘어서는 출장비는 의원 개인이 부담하고 심의도 받는다고는 하지만, 출장이 임박해 진행되는 탓에 심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보완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배울 곳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관광지 중심인지, 이거는 그냥 일정만 보고 기관을 방문하는 곳을 보면 알게 되거든요. 출장 이후 작성하는 보고서도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외유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방의회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